1, 2, 3, 2, 3 2, 3 2, 3 네 여기 촛불 불 좀 켤까요? 네 아까부터 생각했지? 어 샷 탕시가 야 아저씨 잘했다 나 좀 도와줘 너무 예쁘다 그럼 두 사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 이 많은 걸 혼자 다 준비했어요? 같이 지금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더 깨내봤어 마무리 할 때쯤 딱 보면은 사인이 좋지 않아요? 선배 저기 저 벨들 보이죠? 우와 진짜네 지금 뭐 이런 거야? 뭐야? 지금 뭐 이런 거야? 뭐야 완전히 중자 준비했어요 뭐야 완전히 중자 준비했어요 아이씨 아이씨 창창이 창창이 아 달아 아이씨 아이씨 네 컬 오케이요 컬 오케이 해 муз 수 М 네 형 어떻게 han 대영은 어떻게 해요? 감산대ören 이상 귀찮아 오늘 또 뭘 찍는데 시작하면은 그 오래 맞춰서 이렇게 서서 하니깐 어떻게 해? 대형은 어떻게 해? 왼쪽이야, 왼쪽이야. 내가 안 할게. 자켓도 입으라고. 이거 안무 선배가 짠 거예요? 박수? 근데 안무가 좀... 내가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알려드렸어. 아, 네네네. 근데 박수를 약간 박수 무당처럼 칠까? 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서서 한 번만 했지. 너 좀 크잖아, 티브스. 아무 말이라도. 짠! 짠! 자고해주세요. 오자, 선배. 열을 맞춰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서서.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저 회수가 어떻게 달라지? 이런 맛에 달라지. 오케이! 부족적한 거 아니야, 많이 심하네. 뭘로 하고 있었어도 웃기겠다. 맞아요, 맞았는데. 시내킴이 별로... 돌려놔기. 뭘 해야지? 네. 뭘 또 알려주고 있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서로 겨누고 있네. 서로 겨누고 있네. 자, 됐습니다. 다 보이셨죠? 시작, 시작! 가우스 전자 가우스 전자 가우스 전자 가우스 전자 가우스 전자 가우스 전자 가우스 전자. 누가 틀려? 나야, 나. 미안해. 봐줄게. 언제까지 어깨춤을 주게 할 건가. 다시 한 번 가볼게요. 탈클 줘 오케이. 가우스 전자 가우스 전자 가우스 전자 가우스 전자 가우스 전자 가 우스 전자 가우스 전자 가우스 전자 가 우스 전자 가우스 전자 가우스 전자 가우스 전자 안녕! 안녕! 됐다! 고생했습니다! 시작 갑시다. 하나, 둘, 위바입니다! 위바! 고맙습니다. 와, 맛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오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 가우스전자 정말 열심히 찍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정말 무더운 여름을 가우스전자와 함께 보냈는데 저희가 열심히 흘린 땀방울이 유의미한 작품으로 남은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요. 보시는 분들께서 저희의 재미를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우스전자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마치게 되니까 좀 시연섭섭한 것 같아요.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해서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을 것 같고 방송 끝나도 저한테는 좋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동고동락한 스태프분들과 이렇게 보낸 시간들을 소중하게 간직할 것 같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행복하고 또 즐거운 촬영 현장에서 함께했던 것 같고요. 너무너무 즐거운 현장이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다 같이 너무 케미가 좋아서 정말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마친 촬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가우스전자는 유독 현장에서 즐거웠어요. 배우들끼리 서로 너무 낄낄대면서 기분 좋게 촬영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배우들도 너무 매력적인데 또 다정하고 따뜻하고 스태프들도 너무나 친절하고 다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좋은 추억을 앓고 가는 시간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원작이 워낙 방대한 양의 내용을 품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얘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나서 아쉽고 잘 되면 시즌2도 시즌2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막바지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막철이라 당혹스럽고요. 시즌2를 해야지 제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섭섭하기만 하네요. 촬영을 했다기보다는 재밌는 동료 배우들과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끝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맨날 맨날 촬영 오는데 전혀 힘들지도 않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신나고 즐겁게 해서 끝났다는 사실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웃음과 위로를 얻으셨다면 저희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작품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작품 늘 이렇게 담아두었다가 꼭 한 번씩 열어볼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우스전자를 사랑해 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배현성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마탄 배현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우스전자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강미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한 번 더요! 1, 2, 3 1, 2, 3 수고하셨습니다!